아 인스타그램 사진을 삭제한 이유? 아무 게 없어요 무슨 눈이 있었던 것도 아니게 그냥 뭐 감정은 그냥 뭔가 어떤 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맘에 안 들었어요 물론 여기다 계신 분이 스테디를 소통하고 작업은 너무 무려하면 좋지 그건 어차피 잘 안 써놨어요 아깝죠 솔직히 저는 보관기는 좀 근데 뭔가 좀 더 고객한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보낸다고 다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참가격 참가격 그 정도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처음에 지은 건 하락은 못하긴 했는데 다시 해도 됐다 하락은 말지 남의님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돈 주고 이거라고 하는데 돈 주고 나를 나아는 경분도 그 소리를 듣는다 남의 동생은 남의 동생은 남의 동생은 남의 동생은